감사합니다 하영은 많이 안쓰는데 아 침묵과 실명효과 면역 이거 개꿀인데 이거 맨날 드래곤 잡을때 짱맞아서 맨날 침묵 걸려가지고 이거 아 근데 마법이네 우효 강자레이드 추가 증폭 아군 전체 피해량 증가 아 지속효과구나 그러면 여러분들 심심하니까 아 상태면역 이상한 상태만 부여하네 얘도 좋은데 뭐하지? 데헷 오 그러고 1인에서 3인 공격력 25% 증가 아아 에잇 몰라 이뻐 이뻐서 그냥 뽑았습니다 멍청하다고요 알고있어요 데헷 그냥 뽑았습니다 그냥 이뻐서 뽑았어 나 몰라 이제 질러서 질러서 사랑의 등불을 지피겠습니다 네 그렇구만요 니아요 니아 그렇구만 일단 얘도 이렇게 찍었구요 뭐 그냥 뽑았어요 하영하고 덜롱으로 하영하고 덜롱으로 길든틀러 알겠습니다 트로트 만드셨네 네 트로트 만들었습니다 네 네 감사해요 아 친추를 보내주시고요 네 세나만 합니다 오늘 뭐여요 친추는 보내주세요 여기 엔젤 잭팟 네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 중 30%는 1년전 세대는 안신다 아 그래요 아 하영보보세요 하셨네요 지금 당장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이 세임 신각은 당장은 못해요 하고싶어요 빨리 트로트 했잖아 신각 두개 데헷 난 이제 글렀어 이거 마덱으로 못가 물대기 다 몰빵이요 뭐 차근차근 하면도 신 뭐 저 모이면은 뭐 하거죠 한달에 한두개는 뽑았겠죠 네 친추 보내주세요 꽉 찼네 응 자 뭐하지 데헷 뭐여 이거 아 우와 이런것도 있네 오 이거 왜 좋냐 이거 오 오 이거 여러분 이거 뭐예요 이거 이거 스킬옵션 전용장비 있는데 이거 이거 투르트 어디 있어 투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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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웅 급속 공격 뭐야 투르트 왜 없어 투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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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학은 뭐야 이거 확정적으로 삼 80% 추가 물리피 이게 뭐 투르트 없냐 아 투르트 투르트 아 투르트 없어요 아 이런 아 반가워요 하스런님 반갑습니다 네 레몬님 반갑습니다 태호 3호 또 괜찮은데 아 그래요 아 배터리 아이고 가싶네 델론즈는 이미 있구요 연희도 있네 왜 갖고 있지 어 오르리도 갖고 있네 오 그럼 태호 받을게요 태호 지금 쓰고 있으니까 연희 연희 있어요 연희 있어요 이미 갖고 있다고 떠있죠 진짜 갖고 있네 뭐 이거 방어로 나중에 옮기면 되니깐요 오 태호 갈게요 아멜이나 연희요 태호는요 아멜 아멜 아멜은 뭔데 효과가 영웅의 의지 급소 공격 효과구요 급소 공격 급소 태호나 아멜 해요 그럼 태호 갈까요 네 태호 50이니깐 태호 갈게요 네 딴게 아니고 태호니깐 자 이거 받읍시다 공격력 붙어주세요 저건 아 생명에 필요없어 이런 이거만 아무거나 만나면 되는거고 이거 필요없고 디레헥 여기서 뭐 스페셜 뜬적이 없어 내가 그려그려 뭐요 이거 아 이거 그냥 주는 거구나 저거 나중에 하구요 이것저것 봐 봤습니다 전소식 많이 있어요 이거 등록해요 엔젤 잭팟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멜은 거의 안죽어서 계속 쓸만해요 아 요즘에 트리트에 죽던데 델롱이부터 하실거에요 어... 하나 몰빵 힘들거 같아서 고루고루 하게요 당장센 델롱이부터요? 델롱 테오 트루트 순으로 정...감이 가요 트루트 아멜리아 팔라노스 순으로 정감이 가요 보석은 처음에 몰빵해야 됨 아 그렇군요 일단 옵션변경 알겠습니다 일단 옵션변경도 할게요 이거 다 그냥 넣어도 돼요 이거? 난 몰라서 진짜 몰라요 진짜 무책임없는게 아니고 진짜 몰라요 무지 무지 육구! 망치지! 어? 63면은 나쁘지 않죠? 아 그렇구만요? 네. 64면 높아요? 일단 끼고. 아 옵션 변경? 아 이제 되는구나. 아 이 비체 결정이 중요하구만. 엄청 많이 쓰겠네. 이렇게 하는 거구나. 본격으로 바꿔요? 아 감사드려요. 띠용! 세시네요. 엄청 안센데. 닭공 오케이. 아 이렇게 바뀌는 거구나. 방어가 똥이겠구만. 이거 누구 줘요? 델롱이. 그러니까 세븐나이체로 등록하라는 거죠? 세나. 맞죠? 델롱. 영 누구 있냐고요? 아니 저야 뭐 요즘 최근에 열심히 했죠. 뭐 한 바람이니까 돈 다 달라가지고. 요런 식으로. 네. 대장가저씨 오늘도 열일하시죠? 된겨? 어 됐구만. 그러면 이거를 이제 강화합시다. 그럼 이제 세티효과가 나온대요. 어떻게 하는 거야? 자 이거 보면 각성된 거 있죠? 이거 돈 없다며. 제발 그냥 되라. 됐다. 오 싸네 싸. 싸. 싸게 싸게 했어요. 강화할 때 위하살표 한 번만 눌러봐요. 이게 뭐예요? 답답하시죠? 미칠 것 같아. 위하살표가 어디 있어? 이거? 이거 뒤로하기인데? 오우. 히익. 대박. 공격력 100 증가하네. 개꿀이네. 와 그럼 이거 이것만으로 공격력 1000 증가하는 거네요? 오우. 빼봐. 빼딱켜. 빼딱켜. 빠룽. 오우. 아 죄송합니다. 히익. 공공공. 야. 딜 만 넘었다. 으유. 빠직비디까래. 삐직비디까래. 오우유유유유. 좋아. 신화 강성도 하자. 이거 신화. 어? 태호 진화시키고 하죠. 태호? 진화? 진화는 뭐야? 아 진화하고 해야죠. 강해요? 알겠습니다. 드디어. 텔론즈. 오강. 오우. 오. 오. 치명타 확률하고 기본 데미. 기본 공격 데미 증가했어요. 개꿀. 여기 이게 찔금찔금 강화되는. 오우. 멋있다 이거. 오. 이게 만렙되면은. 공격력 순백에다가 나머지 더 높아지네요. 에헤. 좋냐? 조앙. 너무 조. 아예. 아 제가 아니야. 얘가 얘기한 거야. 저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에음. 자. 뭐예요 이거. 내가 이거 왜 갖고 있지? 어어 이런 거 깨끗을 수도 있구나. 내가 이거 갖고 있는 건가? 오우. 못 껴요 근데. 음. 네 여러분. 이거 못 껴요? 야 백룡이 있습니다. 백룡이 있어요. 이거 얜 못 껴요 이게.